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원다육에서 쇼핑하는 날이죠. 원다육은 오산시 지곳동에 위치해 있구요. 5만원 이상 배송료 무료이며 5만원 미만은 4천원의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원다육에서는요 식물을 보낼 때 흙을 털어서 뿌리상태 다 확인하고 식물만 배송됩니다. 화분채 배송이 아닌 식물만 배송입니다. 지금부터 예쁜 아이들 같이 쇼핑해 보실게요. 언제 봐도 예쁜 멀로죠? 멀로는 하나만 키우면 안돼요. 두개 세개 계속 키워야 되죠? 얘는 진짜 언제 봐도 예쁜 멀로에요. 멀로는 이렇게 예쁘게 색든 아이가 있답니다. 얼쿤이구요. 8천원이에요. 멀로는 8천원이에요. 입장이 매력적인 로사라가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손톱도 매력적이구요. 손톱 끝이 빨갛게 들어오는게 엄청 예쁜 얼굴이에요. 로사라이구요. 로사라는 만원. 트럼소가 있어요. 백분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백분이 뽀서시한 얼굴에 입장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트럼소, 외두 트럼소가 있어요. 얼쿤이 트럼소구요. 5천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디아나랍니다. 블랑베리만큼 디아나도 예쁜 얼굴이에요. 얘도 백분 속에 핑크색 얼굴이 나오거든요. 손톱도 뾰족하니 예쁘구요. 이렇게 생긴 디아나랍니다. 엄청 예쁜 얼굴이에요. 디아나도 8천원입니다. 요렇게 젤리하기 잘 엮인 레드벨벳이 있어요. 얼굴 얼큰이 레드벨벳이구요. 진짜 속립장 젤리젤리 잘 엮였답니다. 물 진짜 잘 들은 레드벨벳이 8천원이에요. 외두 8천원인데요. 쌍두도 같은 가격이거든요. 주문하실 때 쌍두 원하시면 쌍두 원하신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레드벨벳은 8천원이에요. 피치 캔디에요. 요렇게 예쁘게 색깔이 백분이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분홍색 예쁘게 생긴 아이랍니다. 피치 캔디는 외두 8천원이에요. 쌍두 화이트엔젤이 있네요. 요렇게 잘 굳혀져 있구요. 목대는 요렇게 튼실하게 있답니다. 쌍두 얼굴이 요렇게 예쁜 화이트엔젤은 12,000원이에요. 쌍두 화이트엔젤 12,000원입니다. 얘는 얼크니 뮤즐리에요. 외두 뮤즐리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답니다. 입장도 짱짱하게 색이 잘 올라왔구요. 뮤즐리 포아르라고도 합니다. 외두 8천원입니다. 뮤즐리 8천원이에요. 아이코이리스에요. 뒷잎장 이렇게 밝게 올라오는 아주 짱짱하게 예쁜 아이랍니다. 아이코이리스구요. 외두가 8천원이에요. 요렇게 이쁜 아이랍니다. 아이코이리스에요.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외두구요. 요렇게 잘 굳혀진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가 5천원입니다. 얘는 백분 속에 요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있는 애는 스노우루비에요. 스노우루비구요. 외두에요. 외두 뒷잎장이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랍니다. 스노우루비는 만원 하얀 백분 뒤집어쓴 나이죠. 요렇게 생겼구요. 자 이색 포트에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얘는 상아에요. 상아 다들 예쁜 얼굴 상아가 예쁜건 다 아시죠? 요렇게 예쁜 상아가 6천원이에요. 멜리르예요. 멜리르 뒷잎장 색깔은 이렇게 검붉은색이구요. 속잎장은 요렇게 예쁘랍니다. 요렇게 생긴 멜리르가 있어요. 멜리르는 만원이에요. 멜리르는 만원 크림티 군생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구요. 얼굴이 요렇게 있어요. 얘는 크림티 군생이에요. 크림티 자아영 군생이구요. 2만원입니다. 얘는 슈가베이비 철화에요. 이쪽으로는 요렇게 예쁘게 철화 엮여있구요. 여기로는 생얼 요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슈가베이비 철화였어요. 얘는 2만원이에요. 슈가베이비는 진짜 예쁜색으로 물들잖아요. 달콤한 슈가베이비 철화가 2만원이에요. 호리즌입니다. 호리즌 얘도 백분이 가득하죠. 백분 있는 다육이가 여기는 참 많답니다. 호리즌이구요. 얼굴이 완전 얼큰이에요. 엄청나게 큰 호리즌이 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블랑베리랍니다. 블랑베리 뒷잎장색은 이렇게 올라오구요. 이렇게 백분 속에 얼굴을 감추고 있답니다. 얼큰이 블랑베리구요. 블랑베리도 만원이에요. 요렇게 예쁘게 잘 굳혀진 아이예요. 궁기구요. 얘들은 옛날 다육이죠. 완전 옛날 다육이 요즘 판매하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얘는 궁기구요.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답니다. 궁기는 5천원이에요. 요렇게 매력적인 마블금이 있어요. 돌기도 예쁘게 나왔고 금발현도 예쁜 마블금이에요. 완전 얼큰이구요. 뒷잎장은 요렇게 생겼고 얼굴은 요렇게 생긴 마블금이랍니다. 마블금은 6천원입니다. 크림로즈에요. 왜 누구야? 요렇게 생겼답니다. 단수 엄청나게 예쁘게 짱짱하게 올라온 크림로즈에요. 꽃대가 물고있는 크림로즈랍니다. 크림로즈는 만원입니다. 얼큰이 아이시그린이에요. 이렇게 오동통하게 살이 잘 올라오는 아이시그린이랍니다. 얼굴이 완전 포트에 꽉 들어차고 있죠. 요렇게 통통하다 못해 뚱뚱한 아이시그린은 8천원입니다. 아이시그린은 8천원이에요. 얘는 옐로우멜로우에요. 옐로우멜로우 군생이구요. 커팅 군생이랍니다. 적심한 군생이구요. 얼굴이 4개 있네요. 사두 적심 군생 옐로우멜로우입니다. 얘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5천원짜리 옐로우멜로우랍니다. 얘는 삼두 글래머에요. 글래머구요. 자연군생이랍니다. 삼두구요. 요렇게 오동통하게 올라오는 살이 올라있어요. 글래머 요렇게 목대는 목대가 어느쪽으로 보여드려야지 목대가 잘 보일까 목대가 커팅 자국 없는 자연군생이랍니다. 글래머구요. 얘는 만원이에요.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긴 아이가 두 녀석이 있어요. 글래머였습니다. 마이티티에요. 마이티티 색이 참 이쁘죠? 뒤에 이렇게 색상이 밝게 올라오고 있는 마이티티에요. 요렇게 입장 색깔 보시구요. 자 외두 마이티티는 8천원이에요. 독특한 입장을 가진 크리머랍니다. 뒷 입장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요. 라인이 찐하게 나와있어요. 입장이 독특하게 생긴 크리머에요. 외두구요. 얼큰이랍니다. 저렴한 가격 크리머는 5천원이에요. 외두 목대가 긴 엔젤링금이 있어요. 외두구요. 목대가 많이 많이 길쭉하죠? 요렇게 얼굴색 금 아주 예쁘게 든 엔젤링금이구요. 엔젤링금은 5천원입니다. 헤라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구요. 얘는 목대가 요렇게 아주 튼실하답니다. 색이 아주 예쁘게 잘 든 헤라구요. 헤라는 8천원입니다. 요렇게 연두연두 살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네르파에요. 사두자연군생이구요. 요렇게 예쁘게 뒷입장 색깔 요렇게 올라오구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네 네르파랍니다. 얘는 사두가 만원이에요. 네르파는 만원 즐거운 쇼핑 하셨나요? 이곳은 오산시 지곳동에 위치한 원다육이었습니다. 원다육은 하나도 배송 가능하구요. 배송료는 4천원입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구요. 여기서는 식물만 배송한답니다. 화분을 털어서 식물상태 확인해서 분체배송이 아닌 식물만 배송한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구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